자 현대로템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현대로템 영상을 찍은 지가 거의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거의 이렇게 찍었는데 거의 뭐 진짜 유일하게 너무나도 극대한 저평가를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 여기선 그냥 돌파할 거라고 시간이 좀 빨리 왔어요. 우선은 이제 성적표만 보더라도 이번 연도 1분기 예상 매출이 한 8400억 영업이익이 572억 이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좋은 거는 확실히 전차 수출이죠. 이미 3월 20일에 폴란드에 어제 KTO 전차 18대를 보냈어요. 18대 중 4대가 개필러로 시승 테스트 일정에 따라서 1분기 2분기 사이 나눠서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좀 1분기에 좀 적게 찍혔는데 이제 문제는 작년도부터 시작한 물량들이 곧 완성돼서 인도가 되면 간다. 그리고 문제는 2차 계약이 남았어요. 2차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26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폴란드 물량으로만 매출이 거의 4조씩 나올 거고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 나올 거다. 영업이익이 5천억이면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부터 주가가 50% 최소 이상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4만 8천원까지 봐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올라갈 것도 알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만 6천 8백원? 3만 6천 8백원 뚫리면 일단 손절하시고 약 한 3만 5천원 정도에 다시 재진입을 하신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방산주가 좀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이번에 시리아의 이란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어요. 시라엘을 보니까 일부러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동의 확장위기 중동. 미국도 대선이 달려있다 보니까 뭔가 이슈를 계속 만들어서 지금 현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부러 미국에 이거는 좀 음모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방산주도 함께 뜨면서 재건주. 이번에 또 대만에서 지진이 크게 났죠. 여기 대만에 대한 이제 뭐 지원 갈 수 있다 하는 이제 재건주도 막 이렇게 오르고 있고. 현재 또 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수가 빠지면 답이 없지만은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 회복을 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흐름을 보면은 미국에 또 금리를 분명히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유가 엄청 급등하고 있고 식자재 이번에 우리 사과도 88%가 급등하고 배가 86% 가격이 올랐다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코아 뭐 이런 거 가격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 자체도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파월 입장에서는 얘는 인플레는 무조건 금리를 높이면 알아서 잡힌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었는데 분명히 인하를 할 확률이 거의 80% 육박했는데 지금 50%까지 줄어온 상태예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파월 연설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딱 이 일정에서 분명히 인플레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미리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정리하고 그게 풀리면은 다시 진입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짧게 잡아라. 36,800원 대신 35,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대응을 하신 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번할지 모르죠.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 대응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큰 게 한 방 딱 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시간도 소요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하면은 뭐다? 이미 손해를 많이 입은 뒤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잠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여기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이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함께 적어서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간단히 문자 종목명만 적어서 그러면 제가 카톡방 링크 플러스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 실시간 타점, 실시간 정보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추가로 괜찮은 종목 나오면 같이 공유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승률이 정말로 좋습니다. 문제는 카톡방이 좀 제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문자 달라고 문자라고 딱 종목명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남겨주시면 이분들은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문자가 6에서 7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 수익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제가 이 정도는 좀 헤드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로 장중에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장중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릴 거라서 문자로 받으셔도 사실상 대응을 못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방이 어쩔 수 없이 정보 측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카톡방에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저로 인해서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들어가시면은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 후원하는 기능인데 돈을 버신 분들은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실 분들 각각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정말로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테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까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살까 말까 그리고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후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죠.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또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이런 일도 많고 또 부지기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딱 이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좀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 한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논리인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주식이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함정에 빠져서 그러시다. 함정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하면 다들 대부분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말만 해요.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가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손절가 말씀을 해드려요.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프로 TV 선대인 매일경제 등등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좋대요. 다 좋다고만 떠들어도 되죠.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 있나요?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되는 마냥 좋은 거 뻔한데 뭐가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뭐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맞잖아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런데 저는 다 말씀을 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본성 또 재미 흥미 이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주식을 하면서 흥미와 재미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해줘요.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맞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또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그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딱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 대장주 이거를 미리 선점 만든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이 나지만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녹아내리건가 계속 제자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단타 투자 이 단타 투자는요 이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또 들어맞아버리면 수익으로 크게 나오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 1억이 1억 만들어지고 10억 만들어지고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남들 다 사는 명품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도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수익 내드린 수익 현황표 옆에 수익률 같이 올렸는데 괜찮죠? 종목당 10에서 30%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0%만 수익을 내더라도 10번이면 100% 수익 한 달에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20번이면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되겠죠.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고수가 나타났다 단타의 신이다 등등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 매일 외식해도 돈이 늘어난다. 이게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긴감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체험을 해보시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살 맛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100만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에서 100만원이면 사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만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뭐죠? 수익을 점차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무언가 생겨요. 뭐다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런 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딱 저를 만나고 첫 달 딱 하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그냥 방에서 종목만 이렇게 종목만 잡아 드렸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낫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딱 진짜 천만원으로 딱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투자로 요런 이제 이런 수익률을 내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카톡 혹은 문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려요. 카톡방 보시면 이렇게 단타의 신이라고 보이시죠? 네 제가 단타로 수익을 너무 잘 내다 보니까 방 이름을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단타의 신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은 문자로 드리는 거는 제가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진 못해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는데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이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여기에 저한테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대신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이렇게 매수해서 슈퍼 개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하나 보여드릴 게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신 분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이제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4개 만들어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이 매매하면서 정말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 함께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서 저랑 같이 돈 벌어서 노후 준비하시고 그리고 차도 좋은 차로 바꾸시고 외제차 맞잖아요. 외제차 같은 거 바꾸시고 그리고 가방도 사시고 명품 가방 이런 거 더 추가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내식도 마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뭐 단타 다 좋아요. 그런데 10에서 30% 이런 수익 말고 진짜 좀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한 방에 100% 200% 이런 수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길게 수익을 좀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단타 검색기 이렇게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타도 생각보다 스윙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스윙률을 자랑해요.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검색식 시그널 포착지점이 초록색 딱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만 하면 되니까 정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하는 거 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딱 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